오! 좋아! 공부를! 자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제가 야외 나왔습니다. 자, 짜잔! 여기에 민물새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제가 키우고 있는 아프리카 빨토개구리! 바로 그 친구를 먹이를 주기 위해서 민물새우를 잡으려고 합니다.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. 오, 뭐야 이거. 오, 이거. 오, 무슨 똥이지? 자, 좋아요. 오! 자, 이제 여러분들 추석이라 아주 그냥 며칠 동안 푹 맛있는 거 먹고 푹 쉴 수 있겠네요. 오, 여기 새우 잡혔다. 새우 잡혔는데 너무 째깐하니까 여기 있죠? 여기 새우 있는데 오, 째깐해서 도망갔어요. 자, 큰 애들 잡을 거예요, 큰 애들. 자아... 여기가 이제 진짜 새우가 짱 많거든요. 오, 잡혔다 잡혔다. 오! 아, 여기. 큰 애들은, 큰 애들은 잡히는데 작은 애들은 다 도망가네요. 와, 잡혔다. 자,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잡히거든요. 이 친구들을 제가 한 50마리 정도 잡아보도록 할게요. 빠르게 하겠습니다. 이게, 아, 뜰채가 구멍이 너무 커서 빠져나가는 거 같아요. 우와! 오, 짱 많이 잡혔어. 오! 자, 여기 보이시죠? 이 구멍으로 쏙쏙 빠져요, 근데. 저, 어쨌거나, 오, 많이 잡혔어요, 방금. 한 번에 대여섯 마리가 잡히네? 자, 좋아요. 자, 여기 잡혔죠? 여, 많아, 많아, 많아. 지금 보면, 오, 여기 안에 벌써 이만큼 있어요. 예헤. 물 좀 버리자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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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갑자기 이거 보니까 또 새우탕 먹고 싶네. 으아! 으아! 오, 잡혔다, 잡혔다, 잡혔다. 오, 또 빠졌어. 줄 세우네요, 여러분들. 아, 자, 여러분들 자꾸, 어, 자꾸 도망가길래 제가 체망을 바꿔왔습니다. 제가 최단 시간으로 제가 한 50마리 정도 잡아볼게요. 지금 벌써 한 20마리 넘게 잡았어요. 으아! 오, 한 마리 잡혔다. 안 돼요, 이건 안 돼요. 한 번에 많이 잡을 겁니다. 오, 야, 잡았다, 잡았다. 이야. 펄짝펄짝 뛰는 거 보이죠? 여기가 진짜, 진짜 많아요. 우와. 우와, 역시나, 우와. 자, 5분만에. 5분만에 한 50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빨리 해야지. 진짜 많아요. 와, 제 생각에 여기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. 이야. 오, 우와. 우와. 우와, 큰 애들만 있어. 와, 이제 며칠만 있으면 고유 대명절인 바로 추석입니다. 이야. 우와. 오, 여기도 물 많네, 꽤. 물이 얕아가지고 편안해요. 오, 여기도. 오, 여기 물고기 많다. 오, 물고기 짱 많아. 오, 보이세요, 여러분들? 그런데? 음. 어딜 가나 새우는 있네요. 오. 오, 수석운충 하나 나왔어요, 여러분들. 송장 헤엄치개라고. 이 친구 한 마리 나왔네요. 오, 성체급이에요. 자. 이야, 헤엄친 거 보소. 여기가 수석운충은 많지는 않은데 가끔 나오더라고요. 물자라도 나오고 가끔 나와요. 여기, 여기, 여기. 좋아요. 와. 진짜 후딱 잡았는데? 이제 이것만 잡아도 애들 먹이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. 더 이상 채집은 안 하고 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와, 진짜. 한 10분 밖에 안 됐어요, 거의. 진짜 차량을 해서 그렇지 막상 채집한 시간은 한 10분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아요. 근데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채집이 되었어요. 들러볼게, 둘 다 다섯, 여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